뚜껑만 살짝 닫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툭 닫으면 닫히는거 아냐? 진짜네 왜 베스 죽었어? 베스, 빨리 뛰어 제발, 베스 베스, 움직여야 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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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자, 빨리, 빨리, 베스, 움직여 빨리, 빨리, 빨리 베스, 움직여 제발, 하지 마 하지 마, 하지 마 내가 잘못된다 너는 없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베스 죽었어 이제 한번만 더 쓸 줄 한번밖에 못 쓴다 이제 왜 나만 저 균형에서 사라졌어 어 아, 랩작님 안녕하세요 루니 삼아, 끝 삼아, 끝 숙소 서리 해 해 해